이번에는 텍스트 문자열 함수 인데요. 첫번째로 이제 left, left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왼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왼쪽에서 이 개수만큼 가져와라, 추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지정된 개수만큼 표시하라 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lijt의 right, 얘는 오른쪽에서 개수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mid 함수, 시험지 잘 나오죠? 얘는 시작 위치가 있고 이 시작 위치부터 몇 개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된 개수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 l-o-w-e-r lower 그러면 얘는 0문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모두 소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upper 그러면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proper 그러면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 당연히 나머지는 소문자고 lower, upper, proper는 영문만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trim이라는 함수, trim이라는 게 다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에 포함된 공백 중에서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 모든 공백을 갖다가 없애준다. 다듬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ncat 얘는 텍스트 1과 텍스트 1을 갖다가 합쳐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텍스트를 하나로 합쳐버린다. join, 합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concat 같은 경우는 ampersand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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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가 들어가면 이제 다시 그런 뜻이고 place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는 예제를 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substitute 같은 경우도요. 교체하다, 대체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replace처럼 예제를 가지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act 함수는요. 텍스트 1과 텍스트 1을 비교해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면은 추르고 그렇지 않으면 펠스를 반환해 주고 대속 문자 구분합니다. 영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find, 찾을 위치를 주는 거야. 위치를 찾아서 위치값을 주는 거. 그 다음에 repit, repeat, 반복하다 뜻인데요. 이 텍스트를 갖다가 반복 횟수만큼 반복하라 그 뜻이에요. b1셀에는 left, left 왼쪽부터 라는 뜻이잖아요. 왼쪽에서 a1, a1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서 3개를 가져와라. 그럼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3개는 컴퓨터가 오는 거죠. 그래서 left 함수에서 3개 컴퓨터가 오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mid 함수예요. mid는 중간에서 뽑아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 2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2개 활용이 되는 거죠. 결론은 결과는 활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rght, right 오른쪽, 오른쪽에서 4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활용 능력이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l-o-w-e-r, 얘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upper는요. 전부 대문자, 영문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plop는요. 첫 글자만 대문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림 함수. trim 공백을 없애주잖아요. 이만큼. 그 다음에 절대하고 족보 사이에 이만큼 공백인데 한 칸만 놔두고 나머지 공백을 다 없애주는 역할이 바로 트림 함수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트림 함수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백, 이만큼의 공백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림 함수를 쓰면 이렇게 공백이 없애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13 절대, 그 다음에 b-14에다가 족보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concat. concat이라는 함수는 텍스트를 갖다가 합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족보 두 개를 합쳐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결과는 절대 족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ncat은 ampersand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b-13 절대, b-14 족보, ampersand를 써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그래서 concat 함수, ampersand 같은 기능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exact 함수인데 지금 a2의 love, b2의 love,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exact 함수로 a2, b2 비교하면 당연히 true가 떨어지는 거고 같으니까 이번에는 a3는 piece가 전부 다 대문자고 여기는 소문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false가 떨어진다. 그래서 exact 함수 같은 경우는 대소음 문자를 구분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ha, ppy, ha, py, p가 하나 부족하니까 당연히 false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23이고 얘는 1, 0백, 2, 0백,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틀린 거죠. exact, 그래서 false가 떨어지는 거고 얘는 xl, xl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true가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일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비교를 해요. 는 a2 같냐, b2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true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3, b3 같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piece, piece, 대문자, 소문자 얘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하거든요. 일반식 같은 경우는 출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이그젝트는요. false가 떨어졌잖아요. 왜? 이그젝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rept 함수인데 rept 반복하라. 이 특수기호를 a2만큼 반복하라. a2가 2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반복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5개를 반복하라. 그 다음에 8개, 10개를 반복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rept.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rept 함수는 32, 76, 7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2, 76, 8을 써버리면요. 잘못 쓴 거잖아요. 숫자를요. 그래서 수치가 잘못됐다. 샵, value, 느낌표, 오류가 떨어져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find 함수 가겠습니다. find 함수는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영진닷컴에서 영진닷컴에서 닷을 찾아요. 닷 몇 번째 있어요? 닷.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값 3이 구해지는 거죠. 지금 이 이명함수처럼 find 찾아라. a2에서 닷을 세 번째.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지금 find 소문자 2를 찾는 거예요. a3에서. 소문자 2니까 맨 앞에 엑셀런트에서 그래서 2는 대문자 그러니까 안 찾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소문자 2는 네 번째 있다. 그래서 결과는 위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한다. find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find a2에서 a2 영진닷컴인데 거기서 홍을 찾아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value 에러가 떨어진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replace 하고요. substitute 함수인데 사용하는 형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요. 예제를 가지고 신경 쓰세요. 보겠습니다. replace 서울시인데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시잖아요. 시 서울시의 시 세 번째에서 한 개를 그러니까 시 얘를 뭘로 바꿔라. 공백 주고 특별시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한 칸 공백 주고 시를 특별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replace 함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3,1 특별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 번째 시작 위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그러니까 시를 특별시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bstitute 교체 여기 보면 이제 have a nice day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have a nice day 에서 데이의 e가 여기 a잖아요. 원래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e를 a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have a nice day e를 a로 바꿔라. 그런데 뒤에 있는 이 3은요. 찾을 위치예요. 그러면 e가 have 에 여기도 있고 nice 에 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있는 e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이 e를 뭘로 바꿔라. a로 대문자 a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have a nice day 에서 데이가 a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substitute replace 함수는 예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쏙 넣으시면 혼돈 오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논리 함수인데 end 같은 경우는 그리고 란 뜻이 있어요. 인수1 인수2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참일 때 이 인수 모두 참일 때 추루를 반환해 주고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면 펠스가 돼요. 그게 바로 end 함수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 or 같은 경우는요 또는 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추루를 반환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or은 모두 거짓일 때 펠스가 반환돼요. end하고 or의 차이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if 같은 경우는 조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인수1로 가고 거짓일 때 인수2로 가요. if 조건 참 거짓 이건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if 조건이 나오고 참 거짓 그래서 참이면 인수1 거짓이면 인수2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에 인수2에 이 거짓자리 if문이 또 등장을 해요. 예제 가지고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ifs ifs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예요. 얘 같은 경우는 if문이 여러개 등장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래서 조건식1 참인 경우에 값1 그 다음에 조건식2 그 다음에 참인 경우에 값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어요. 바꾸다 변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환할 값이 오고 그 다음에 일치시킬 값 1 일치하는 경우에 리턴시킬 값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 리턴시킬 값 이렇게 나와요. 그게 스위치 함수고 그 다음에 if error if error 이면 이 수식이 error 이면 이렇게 리턴시켜라 반환할 값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if하고 에라가 합쳐진 함수다 라는 거 이 수식이 에라가 아니다 그러면 그 수식이 제대로 된 결과를 뽑아주는 거고요. 이 수식이 에라다 그랬을 때 이렇게 뿌려준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의 구셀에 구식구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 구셀에다가 if문을 써서 if 이의 구에 있는 값이 100이랑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이 는은 동체의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같냐 물어봐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같다 그러면 100이다 라고 뿌려주는 거고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100이 아니에요. 그럼 거짓이잖아요. 그럼 100이 아니다 라고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쳐볼까요? 당연히 99니까 100이 아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를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다라고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f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if 여기는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일 때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때 이렇게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if문의 형식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 형식 그대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if f에 있는 평균값이 50 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예요? 이상이잖아요. 50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우수 50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이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0 이상이 아니니까 보통 50 이상이니까 우수 50 이상이니까 우수 48은 50 이상이 아니니까 보통 이렇게 뜨는 거죠. 다음 또 갈까요? 이번에는요 조건이 여러 개예요. if bf에 있는 점수가 90 이상이다 그러면 장학생이라고 뿌리고 그리고 나서 조건 참이잖아요. 이거 거짓자리에 if가 또 나오는 거예요. if 그럼 bf가 70 이상이냐 70 이상이면 보통 9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닌 경우는 노력을 요함 이렇게 if문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참 거짓자리 if문이 또 온다 라는 거죠. 엔터 얘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조건대로 결과가 주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if 조건 참 조건이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다시 if가 와서 이렇게 조건이 오고 이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참일 때 보통 거짓일 때 노력요함 형식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fs 가겠습니다. ifs ifs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지금 여러 개인데 if문이 여러 개 등장하지는 않아요. ifs 하나만 하고 난 다음에 a2에 있는 점수가 90이다 그러면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if문이 등장하지 않아요. a2가 80 이상이다 그러면 b a2가 70 이상이다 그러면 c a2가 60 이상이다 그러면 d 바로 이게 ifs 함수의 효과예요. if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하셔야 될 건 이 true f예요. 뭐냐면 지금 90 이상이냐 a 80 이상이냐 b 70 이상이냐 c 60 이상이냐 d 했는데 이 이 추루는 그럼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눈치 채셨죠. 90 80 70 60 다 아닌 경우 59에서 0점까지 그러니까 true 네 그러면 f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 장치를 하나 걸어놔야 돼요. 이게 바로 ifs입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ifs 한 다음에 a2에 있는 점수가 90 이상이다 그러면 a 80 이상이다 b 70 이상이다 c 60 이상이다 d 나머지는 0점에서 59점 여기에 걸린 거죠. true 그런 애들은 f다라는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fs 함수고 이번에는 스위치 함수 가겠습니다. 스위치라는 건 변환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스위치 스위치 a2 a2에 입력되는 어떤 값이 m이면 모니터 k면은 키보드 p면은 프린터 s면 ssd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m도 아니고 k도 아니고 p도 아니고 s도 아니면 없음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게 되면 지금 a2에 있는 값이 m이면 모니터 맞네요. 그 다음에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면 ssd x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위치 함수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if 에라 가겠습니다. if 에라 지금 여기 보면 a4를 b로 b의 4로 나눴는데 a4 300을 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0으로 나누면 divide 에라가 떨어지잖아요. 오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if 에라를 쓰는 거죠. if 에라 a2를 b2로 나눈 값이 이 수식이 오류냐 오류가 아니면 결과를 계산해주고 오류다 그러면 수식 오류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if 에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10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200을 10으로 나누으면 20 나오잖아요. 근데 300을 0으로 나누면 아까 divide 에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잖아요. if 에라 만약에 에라가 발생했을 때 에라가 됐으니까 수식 오류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수식 오류 이게 바로 if 에라 함수예요. 날짜 시간 함수 가겠습니다. 데이트라는 함수는요. 연, 월, 일을 뭘로 구분한다? 콤마로 구분한다?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데이트 연, 월, 일에 대한 일련번을 표시해주는 함수 데이트고 그 다음에 이 데이트 함수는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데요. 이 데이트 에 이가 뭘 뜻하냐면요. 이는 이랩스를 뜻해요. 이랩스 이 LA PSE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미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 LA P SE 이랩스 그러면 경과화다 진하다 흐르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데이트 이 날짜부터 시장 날짜부터 개월수 몇 개월이 지났느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날짜 전이나 이후의 개월수를 나타내는데 이 개월수가 양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날짜죠? 이후 날짜가 되는 거고 음수이면 전날짜가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이랩스 시험제 잘 나온다 라는 거 이 데이트 흐르다 경과하다 그 다음에 데이즈 그러면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사이에 일수 데이즈 그러니까 일수 일수를 구한다라는 거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사이에 그 다음에 타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임 시분초 콤마로 구분합니다. 시분초 콤마로 구분해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우 어감스 뜻이에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뽑아오는 함수 그 다음에 now now 난 함수는 지금이잖아요. 얘는 별다른 인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표시해줘요. 오늘 날짜 현재 시간 별다른 인수가 필요 없어요. 이 얘기는 가로열고 가로닫고 하면 된다라는 거 now 날짜 시간 그 다음에 today 얘도 별다른 인수 필요 없이 가로열고 가로닫고 today 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이잖아요. 얘는 오늘 날짜만 오늘 날짜만 구해준다. today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 날짜 날짜에서 이어 연만 뽑아오는 함수예요. 연도만 구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크데이 날짜 유형 위크데이는 뭐냐면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의 번호를 구해줍니다. 이게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요. 요일의 번호 이게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위크데이는 위크데이는 조심하셔야 될 거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요. 요일 번호를 구해줘요. 그래서 이 유형을 1 또는 생략하면 일이 일요일이에요. 남겨실 필요는 없고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위크데이는 요일에 번호를 구해준다. 요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워크 일 데이 일한 날 그래서 시작 날짜 날짜수 그 다음에 작업 제외 날짜 요렇게 되면은 일한 날짜가 나와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셀에는 now 가로열고 가로닫고 지금 그럼 뭐예요? 날짜하고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today 오늘 그러면 날짜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를 써가지고 콤마를 구분해서 1989 콤마 6 콤마 3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ear라는 거는 연도만 뽑아오는 거잖아요. A3에서 연도만 뽑아온다. 그러니까 아까 1989 1989만 뽑아오는 거고 우리 보면은 없었죠. month 그러면 월이잖아요. 그래서 월만 뽑아오는 거예요. 6월 그 다음에 day 그럼 1만 뽑아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 데이트 함수에서 year month day 요렇게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time 콤마로 구분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our 시간을 뽑아오는 거죠. 9시 그 다음에 minute 분을 뽑아오는 거고 second 초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ekday weekday 라는 건 뭐예요. 요일 번호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2024년도 5월 19일이 무슨 요일이냐 그랬을 때 뒤에 옵션 1 또는 생략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1이 일요일이에요. 1이 나왔으니까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추주함수라는 것이 c-o-o-s-e 추주 선택하라 a-c-b가 1이면 1 2면 월 3이면 화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이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a-c-b 아까 1이 나왔잖아요. 일요일이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함수를 또 써야 돼요. weekday 함수는 weekday 함수라는 거는 요일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뭘 구한다? 요일의 번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버리면 좋은 예제가 되는 거죠. 1이거나 생략하면 이 옵션 weekday에서 weekday에서 이 옵션 1 또는 생략하면 1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1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요 결과가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주함수에서 1이면 뭐가 된다? 일요일이 된다라는 거죠. 2면은 월요일 3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today 함수 today에서 오늘 날짜에서 뭘 뽑아요? 연도를 뽑아요. 그죠? 그리고 2024만 나오는 거죠. 거기서 1989를 뺀다. 1989년생은 35살이다. 요렇게 나이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ays 일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days 일수 2024년도 1월 1일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며칠이냐 차이 365가 된다라는 거죠. 6년이기 때문에 365가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e-date 시험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뭐냐면 지금 입력 함수고 여기가 결과예요. e-date e-lapse date 데이트 2023년도 3월 1일서부터 두 달이 지났어요. 두 달 플러스 2니까 더하기입니다. 뒤로 가야 돼요. 3월 1일서부터 두 달이 지나면 4월 1일 5월 1일 그죠? 그러니까 5월 1일이 되는 거예요. e-는 e-lapse 흐르다 경과하다 지나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없었지만 이어먼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어먼스는 엔드오브예요. 엔드오브 달의 끝 그러면 2024년도 9월 1일에서 한 달 뒤면 10월이잖아요. 10월의 끝 엔드오브 10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워크데이 일한 날 2024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월 2일 2일 3일 4일이죠. 3일이 지났으니까 3일이 지난 날 그런데 D의 4 D의 4에 뭘 좋냐면 보세요. 2024년도 4월 4일은 창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빼야 되죠? 이날 빼고 그 다음 날 5가 되는 거죠. 얘는 창립기념일이다 빠진다 그래서 2024년 4월 1일에서부터 3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4일이 돼야 되는데 4일은 창립기념일 D의 4 일 안 한 날이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2024년도 4월 5일이 된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